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즈가 너무 좋은 사이즈 아니야? 조금 덜 많았는데 아저씨는 여기 비닐 넣어줄게 사이즈는 너무 좋아서 먹으러 왔어요 사이즈는 너무 좋아서 먹으러 왔어요 사이즈는 너무 좋아서 먹으러 왔어요 렛불로 시스템 기다리고 있어 그쵸? 문질러? 안녕히가세요 아니 이건 중고에 껴서 초록만식이 잘 ediyor 행복한 초록매실이 좋은 거 여기도 이쁘다 짜잔 초록매실 응 진짜 태워요 매실도 타는가? 아 진짜로? 진짜 과일도 해 경색이 영어만 하고 있어 진짜 만져버려 어 아니야 잠깐 스트레스 매일 대량 생산돼 제가 한 번 이 디테일이 암흐리네 후추 왜냐고? 후추 말라서 양파의 냄새 여기 앉아여기 봐 매일 여기 앉아여기 여기 앉아여기 여기 앉아여기 애코백도 많이 남았어요 예코백도 좀 남아서 정세기가 지금 재보가 안전한거 그립톱도 종류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았어요 이제 머그컵이랑 티셔츠 이쪽이 머그컵 이쪽이 티셔츠 머그컵은 검수를 한번 해가지고 분량은 이렇게 빼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80 이거는 파는 건 아니고 그냥 옆에 누워있길래 오늘도 억울한 에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